시크릿 주즈 부석한 파티하우스 열쇠로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짜잔! 비밀의 공간이 가득한 부석한 파티하우스에서 멋진 파티를 준비해요 음! 맛있는 냄새!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주방에서 멋진 요리 솜씨를 뽐낼 수 있어요 블링블링 행복한 상상 음? 그런데 드레스와 액세서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있는 거지? 숨겨진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로 비밀의 공간을 찾으면 사라진 곳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즈와 열쇠를 찾아 비밀의 공간을 열어보세요 어머! 여기엔 욕조가 숨겨져 있어요 보글보글 깨끗하게 목욕하고 화장비에 앉아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요 파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해요 예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주즈를 더 빛나게 꾸며줄 거예요 파티 준비 완료 파티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거운 보석한 파티하우스 시크릿 주즈 보석한 파티하우스